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트라 갑니다 코크라세 시랑플레이 이번 파트로 여섯번째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번 파트에서는 말이죠 고백 이제 고백을 성공시키는 일은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리더는 이제 코크라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엔 다시 이제 의뢰를 승락하게 되어서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래를 달성하도록 되었네요 달성하도록 이라고 할까 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재도전을 할까라고 구상하라는 CJ의 시작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백이라는 무대에 필요한 배우를 모으자 오쿠버 선생님에게 맞서 싸울 것은 그 사람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오쿠버 선생님이랑 맞서 싸운다는 것은 아마 또 누구더라? 타바타였나? 그 사람이겠죠? 타바타가 이건가? 타바타 선배 이건가? 아! 타바타 선배 그 사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 그 사람이 의욕을 내도록 만들려면 꽤나 고생하겠지만 지금의 타바타 선배라면 가능하지 않으려나? 그러네 여기서 달리 타바타 선배가 의욕을 낼 수 있을만한 사건 같은 게 분명 있었죠? 이건가? 아 그냥 차랑 변경하면 되나? 일단 벽 박아볼까? 바, 바꿔볼까? 리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려나? 근질근질 리퍼링이 뭔가 얻은 게 있었던가? 이거였나? 아니네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던가? 리퍼링만이 알고 있는? 또 떨어뜨렸네 딱히 아니고 음 사이좋게 지네 도둑이 돌아다녀 누구있다니까 차 교문하면 멈춰서 딱히 얘기할 만한 게 없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지? 칸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 조용히 있어야지 아 칸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럼 매구 내가 가진 정보는 모두 리더의 정보 그럼 매구도 모른다는 걸까? 그렇다면 역시 겐지 쪽에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이건가? 일단 이거 말해야 아 아니네 음 아 매구 쪽에서 뭔가 말할 수 있었었네 그는 반드시 움직일 거야 아주 조그마한 계기만 있다면 역시 매구 이미 타마타 선배랑 만나러 갔었구나 그래 내가 가진 정보는 모두 리더의 정보 이걸로 이제 매구가 끝난 건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게? 다른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음 아 타마 쪽으로 일단 바꿀 수 있네 아 그래도 일단은 한번 뭔가 추가되어 있는 게 없는지 볼까? 달리 겐지 쪽이라던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어디 보자 아주 조그마한 계기라 그 씨앗이라면 이미 심어놨어 딱히 없는 걸까? 일단은 변경해 볼게요 타마 자 아키바한테 부탁받은 일을 해야지 부탁받은 일이라 타마가 뭐를 부탁받았더라? 뭔가를 부탁받았던가? 저번 파트를 찍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있는 상태여서 기억이 살짝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만 뭘 이제 했더라 음 일단은 뭐 여러모로 조사하러 가보면 되는 것 같죠? 그럼 일단 조사해보러 가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면 거기서 일단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타바타? 어어 타바타 맞나? 이야 깜짝 놀랐는걸 설마 언트 아가씨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너 보통관이지 왜 여기 있는 거냐 네 볼일 끝나서 이제 돌아가려구요 이야 그건 그렇고 설마 그럴 줄이야 아 이걸로 이제 그 언트 아가씨의 정체랑 그리고 오크버 선생님이 어째서 그런 식으로 이제 쪽집게 강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수업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듣게 되는구나 잠깐만 우구 이스탄이 사키에 대해서 뭔가 들은 얘기가 있는 거냐? 네 뭐 특별반 학생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집안에 대한 얘기 정도는 알지 않나요? 알려줘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에? 그냥 그녀가 이누바시 대학교 학장이 외동딸이란 얘기에요 특별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뭐? 아 저 저기 이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구나 이러면 되겠지? 고클라스의 실력을 좀 볼까? 이걸로 타바타가 어떻게 행동할지인데 그 보통반의 학생이 우구 이스탄이 사키가 이누바시 대학교 학장의 딸? 이누바시대는 한회사 떡특별반에게 있어서 유력한 진학학교야 나도 시험을 볼까 검토하고 있었지 그래서 오쿠버 선생님은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는 건가? 등학교 때 따라다니기 깜짝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 오쿠버 선생님이 이제 사키를 통해서 문제 같은 걸 듣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좀 쪽집게 강좌 같은 걸 이제 수업 같은 걸로 유명해졌다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누바시 대학교에 우리 학교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일에 깊게 연관된다고 해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타바타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가 되게 기대됩니다만 문제는 타바타 선배가 언제쯤 움직이냐인데 이것만큼은 나도 잘 모르겠단 말이지 하지만 소동은 아마 모의고사 때 일어날 거야 모의고사가 시작되고 조금 뒤에 모의고사 때? 그렇게 된다면 당일에는 언트 아가씨를 잠깐이라도 잡아줄 필요가 있겠는걸 모의고사 때 이제 타바타가 따지러 가는 걸까? 이 문제 뭐 그 대학이라고 할까 사키한테서 이미 들은 거죠 같은식으로 따지러 간다던가 그때 이제 좀 느슨해져서? 그때 이제 고백을 하러 간다 라는 걸까? 누군가가 방해하면 곤란해 언트 아가씨의 경비가 사뭄해지지 않으면 좋을텐데 언트 아가씨의 경비가 말이지 음 그러네 여기서 또 발언인가? 언트 아가씨 일단은 뭔가 나오면 거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 리더 이번에 고백하는 거 어쩌면 꽤 좋을지도 몰라요 경화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아 이 정보구나 에? 그거 진짜야? 오크보 선생님도 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걸려나 물고기 선생님도 한가하신데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죠? 음 리포린 그거 꽤 중요한 정보야 써먹을 수 있겠는걸 그렇죠 경비가 약해진다니 정말로 의리 좋다고요 은혜 선배 아니 그게 아니라 음 뭐 괜찮겠지 알려줘서 고마워 잘 쓸게 네 저도 뭐든지 협력할 때니까요 그렇구나 리포린에 이제 이 정보 덕분에 이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협력 받아보도록 할까 자 도움될 만한 정보는 처음보다 더 되절었어 이걸로 리오는 끝인가? 여기서 겐지 일려나?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 우오즈미 선생님이라든가 쓸 수 있을까? 우오즈미 선생님이 이제 경비로 못 나가시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좀 뭔가 일으킨다던가 그거 말고 뭔가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사범님? 아 사범님은 내일 방학식 날에 오실거야 이번 학기엔 그날만 오신다던데 그래 역시 그날밖에 없겠네 이번에도 사범님한테 뭔가 부탁드리는 건가 부탁이라고 할까 뭐 휘말리게 하는 건가 사범님 오시는구나 그 사람 왠지 평소엔 예민하단 말이지 음 레구가 뭔가 알고 있나? 사범님이라고 하니까 이런거? 아 리더 사범님은 소매 안쪽에 관해선 항상 예민하게 구셔 있었다 있었다 이런거 그러고 보니까 소매는 만지지 말라고 시끄럽게 구셨었지 분명 이제 바늘같은게 들어있다 했었나? 아주 날카로운 침을 숨기고 계시거든 그거 참 위험하네 밤에 만났을 때도 조심해야겠는걸 메구도 조심해야겠어 너도 조심해 무서워 메구 중요한 얘기를 정했어 남은건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뿐 여기서 겐지? 아 자 배우들은 모두 모였어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뭔가 들어가나? 중요한 무언가로? 아 리더가 잠들어버렸어 리더 일어나 칸타 방해하면 안돼 에? 에? 아 시작한건구나 시작이라니? 리더의 붉은실 맺기 잠깐 기다려보죠 붉은실 맺기? 오 우선 타바타 선배에게 불을 지펴야 돼 우리들은 당일에 우고기스 단위를 잡아둬야 되고 숲에 있던 소년 사범님 버스 그 모든 것을 잇는 것은 자 도움되는 정보들을 전부 연결해보자 관계가 없는 것들이 보이더라도 상관없어 일단은 떠올려보는 거야 시작해보자 우선은 요즘에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이거나봐도 이제 도둑맞았다는 거죠 일단 세이브하고 붉은실 맺기라니 이야 뭔가 리더다운 능력 같은게 나왔네요 모든 사건들을 잇는 능력 같은걸까? 뭐 능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럼 범죄라 범죄는 분명 보석 보석 어딘가에 아 이건가? 오케이 오케이 운동장에서 보석이 도둑맞았다는 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반지 피해자는 우오줌의 선생님이었지 누군가 선생님의 반지를 훔쳐간 녀석이 있어 그건 대체 누가 가져간 걸까 이게 뭔가 사건이랑 이었지나 단순히 다른 사고 라고 생각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고생이 가지고 있다던가 할 수가 있을까 음 달리 보석에 관련된 건 딱히 없지 않나 이건가 아니네 음 아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순간적으로 대화가 전부 다 못쓰게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잃어버릴 뻔하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라고 하니까 음 도석에 관련된 뭔가가 어디에 있나 아 이거다 범인은 버스정류장 옆에서 다이아바니를 떨어뜨린 거겠지 얼빠진 녀석이로구만 이런 게 있었다 그래그래 아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고보니 버스정류장에서도 재밌는 사건이 있었지 재밌는 사건 그게 뭐였더라 이건 아마도 이거죠 머리에 자꾸 닿았었어 아 아니 아니 아니네 이건 줄 알았는데 달리 버스정류장이라는 건 할머니인가 그러면 할머니 아 그런 방 그런 지팡이를 빙빙 휘두르니까 택시가 착각해서 멈췄었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수한테 민폐를 끼친 거지 근데 뭐랄까 정말 빨리 멈췄었던 것 같기도 해 그게 뭔가 이어져 버스정류장에서 있었던 재밌는 사건 그게 뭐였더라 다른 게 또 있나 다른 게 또 포탈하섬의 연습 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다른 건 딱히 없지 않나 뭐가 있었대 아 여기서 이제 이건가 아 아니네 음 버스정류장 어딘가에서 아 그래그래 이런 것도 있었다 사법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었지 그걸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이제 아마도 이거는 날카로운 침이 떨어져서 그걸 죽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 선생님이 소란을 피우시다가 떨어뜨렸던 게 있었던가 대체 뭐였을까 사법님은 그때 대체 뭘 떨어뜨린 걸까 이건 이제 날카로운 이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마 침벙이겠지 그런 위험한 걸 들고 다니시다니 정말이지 위험하신 위험하신 분이로구만 음 버스정류장에서 사법님이 화를 내면서 소독이 일어난다 라 이것도 써먹을 수 있겠는걸 그 소독이 일어나는 거 자체를 써먹는구나 하지만 사법님을 화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분이 뭘 해야 화를 내실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 당시랑 뭔가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버스정류장에서 뭔가를 재밌었던 사건 그게 뭐였더라 여기서 이건가 쏘는 게 아니야 아 아니네 음 아 여기서 혹시 이건가 아 하하 그렇구나 과연 사법님에게 무언가를 맞춘 사람이 있어 그리고 떨어지는 보석 그런 거구만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알겠어 그 모든 것들의 관계가 있어 보이는 존재 그건 보석 도둑 미친듯이 화내는 사법님 모든 것에는 그녀석이 연관되어 있어 아마도 이거는 그 소년인가 대포를 쐈다는 소년인 것 같기도 한데 관련된 뭔가가 사람을 쏘는 게 아니야 포트나스는 연습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아이가 아닌가 사법님 보석 도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거는 아마 그 꼬마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보자 연습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가 아 됐다 끝났나 모든 것이 하나로 보석 도둑과 미친듯이 화내던 사법님과 그리고 꼬마가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제 아마도 사법님이 보석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닐까 아닌가 꼬마가 보석을 주워서 그거를 쐈던 건가 어떤 거지 일단 계속 진행합시다 맺어진 거네 붉은신 아니 아직이야 앞으로 한 가지 중요한 무언가가 중요한 건 작전을 실행한 타이밍 버스는 언제 오지 버스는 언제 오지 버스는 언제 오지 버스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게 있었던가 머리에 닿았었어 보석이 떨어졌어 버스가 언제 버스에 관련된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항상 버스에 탈 때 아 완벽해 그 말은 즉슨 즉 리퍼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울고이스탄을 잡아줄 수 있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좋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배고프구만 아 나왔다 리더의 승리 확신 대사 아 그게 승리 확신이구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이 자신감 이게 또 계획을 성공시킨단 말이지 그렇다면 일단 작전 차트는 짜졌다는 건가 자 리더 지시를 내려줘 우애로 우애로 선배에게 고백시킬러를 정했어 계획 실행은 방학식 날 오후야 방학식이구나 뭐 그 뒤로는 여름방학 기간이니까 학교기요 크노이치 같은 거 말인가요 아니면 무사 같은 거 크노이치라는 건 이제 일본의 여자 닌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담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엉뚱한 일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엉뚱한 역할? 뭐 상관없지만요 제가 좀 어설픈 건 아시죠? 음 뭐 그게 중요한 거지만 어? 어떤 게 되는 걸까? 어려운 임무가 될 거야 어떻게 되는 걸까? 되게 두근거린다 리포링에 리포링에게는 특별히 알려줘야 할 게 있어 특별히 알려줘야 할 게 있어? 이건가? 아 곤란할 땐 하늘을 올리다 보는 거야 알겠지? 하늘을 올리다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 네 열심히 해볼게요 매구 우어짐의 선생님이 물고기한테서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해 그렇다는 건 일단 물고기를 뭐 더럽게 해야 되나? 흐흐흐 알겠어 그 선생님까지 호의할 때 따라오시면 곤란하니까요 그렇네 칸타는 계단 쪽에 미리 가 있어 에에 싫다 무서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시간을 버려줘 버려줘 상대의 눈이 칸타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칸타에게 집중? 상대방이 이쪽을 마음이 찾아보게 만들다는 건가? 우와 싫다 싫긴 하다 그래서 리더는 뭘 하실 거예요? 나는 당일에 우외노 선배랑 같이 있을 거야 시간이 되면 보내드릴 거고 아하 또 멋대로 행동하시면 곤란하니까 그러신 거죠? 하긴 멋대로 혼자 있다가 이제 못 왔으니까 음 뭐 그렇지 이번엔 겐지가 감시하고 있겠다는 건가? 자 리더가 협력하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지 열심히 해볼까? 선배 사실은 우외노 선배한테 협력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시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그럼 아 목소리 목소리 잘못했다 그럼 내일 방과 후에 잘 부탁해 오우 오케이 리더가 말았는데요 준비는 끝났어 우외노 선배에게 고백 일정을 알려드리자 여기서 이제 사람 변경 드디어 이제 작전이 완벽해졌구나 그날의 방과 후 방학시까지 앞으로 1일 자 어떻게 될까인데 앞으로 1일 남긴 했구나 그렇구나 안 오네 놀리는 거 아닐 아니 이제는 의심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들은 반드시 날 도와줄 거야 선배 우외노 선배 히히 뭐 뭐야 누가 날 불렀는데 우외노 선배 여기에요 어디 있는 거지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멀지 않은 곳에서 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어? 날 부르고 있어? 이쪽인가? 어딘가에 숨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지? 흐흐흐 혹시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여긴가 죄송해요 저희들 별로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라 아니 괜찮아 날 위해서 와줬으니까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감사 인사보다는 보상이 더 좋아요 잊진 않으셨죠? 여름방학 숙제 전부 흐흐흐 당연하지 자 계획에 대해 설명할게요 작전 실행은 방학식 날 밤과 후 즉 내일 오후 역시 오늘은 안되겠지 그야 그렇죠 저기 아키바 사실은 내일 오후는 좀 그런데 우애노 선배 내일 있을 모의고사에서는 결석하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결석은 성적상 좀 힘들지 않을까? 에? 그건 좀 곤란해 고작 모의고사 한 번이 우구이스탄의 아가씨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식으로 말들이니까 확실히 아니 그래도 특별반의 시스템은 좀 특별해서 아 모의고사로 랭킹이 정해져서 결석은 부전표를 의미한다는 거죠? 바 바로 그거야 랭킹이 낮으면 강습도 못하게 되고 친구들도 한심하게 쳐다 그 여름방학 숙제는 전부 다 할테니까 새학기에 고백하면 안될까? 내일 모의고사 결석하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어 자 잠깐 그런 건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하긴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결석할게 알겠어 결석한다고 이제 망설이지 않을 거야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중지될테니까 중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난 이제 고백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버릴 수 있어 청추를 즐기고 있네요 흐흐흐 우와 정말 청춘답다 그거예요 그거라고야 그거 아 우구이산이에게 차이고 모의고사도 부정패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따고 해도 그거면 된 거야 얘들아 내 사랑의 결말을 지켜봐줘 오 멋지다 완전히 비장해지셨는데 이 사람 시부야도 이제 꽤나 남자다워졌죠 과거를 다졌다 고 나는 그 애들에게 전했어 남자는 두발하지 않아 멋있다 멋있다 우앤옷이 멋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발원같은건 아닐테고 어디 가더라 갈 수 있을만한 곳이 특별반 교실같은 곳일텐데 특별반에 가서 이제 혹시 그 타바타한테 나 결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걸까 나 결석할 거야 라고 음 일단 한번 가볼게요 가도 되는 걸까 가지는 거 보니까 아 음 타바타 그러보니까 타바타도 이제 우구이산의 진실을 알았죠 그러보니까 시부야보다 먼저 알고 있네 저 녀석 나를 방해하긴 하고 아니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저 녀석은 내가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해줬어 저 녀석은 자기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 거야 뭐 그렇긴 하겠지만 말이야 되게 안절로 보자 못하고 있네 어 뭐야 저 녀석 어슬렁거리긴 하고 뭔가 이상하대 뭐 저 녀석이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있겠지 어설프게 말을 걸었다가는 또 바보 취급 바보 취급 당할 테니까 내버려주자 타바타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얘는 반드시 고백할 거야 여기서 타바타 감옥 타바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오우쿠버 선생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뭐 탑클래스니까 하지만 내가 특별반에서 탑클래스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단언컨대 절대로 오우쿠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현명한 한해사토 특별반 학생들은 신사승려의 집합소니까 그런 의심을 안하고 있다는 건가 아니 나를 경멸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보통반 녀석들이 아니야 녀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도 없어 그건 바로 나 자신이야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오우쿠버 선생님의 도움 없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나약한 마음과 의의발할 때가 왔어 그래 모의고사야 내일 일치를 모의고사 그게 오우쿠버 선생님의 특경을 박지 않고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야 진정한 실력으로 보게 되는 거겠지 반드시 최고의 성적을 남기겠어 내 모든 것을 걸고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타바타도 꽤 그런 면에서는 신중하네 선생님이다 하 이제 이번 학기도 끝이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 누구들 덕분에 바론으로 뭔가 할 수 있나 움직일 수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아 타바타 아까부터 뭘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거지 저런 곳에서 어 타바타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인지 말해버려 어 어 별거 아니에요 혹시 오우쿠버 선생님에 대한 거야 아니 그게 그 오우쿠버 선생님 방과 후엔 우구이스탄이하고 같이 있어 특별히 특히 요즘에 혼자서 호의하고 계시니까 말이지 그럼 내일 방과 후에 오우쿠버 선생님은 저희 반에서 모의고사를 감득하시는 거니까요 모의고사를 감 감득하는 건 나야 오우쿠버 선생님이 바꿔달라고 하셨거든 어라 혹시 얘기 못 들었니 바꿔달라고 했구나 에 오우쿠버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볼 때 안 계신다고요 그렇구나 우구이스탄이 호의에 좀 더 점념하고 싶다는 걸까 그래 우구이스탄이를 배워나가실 거라던데 선생님도 참 성실하시지 모의고사를 내 핑계를 정도로 그렇게 역시 소중해야 대하고 있구나 실례하겠습니다 어라 타바타 왜 그러니 어 이건 좀 수상하긴 하죠 오우쿠버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좀 난폭하게 대하고 있는데 이제 오우쿠버 아 오우쿠버가 아니라 그 우구이스탄이를 좀 더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역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 이거는 의심이 이제 의심을 받아도 별 수 없긴 하다 어제 우애누가 일으켰던 대소동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은 호의를 늘릴 거야 하지만 얘기를 듣지 않니 오우쿠버 선생님은 혼자서 우구이스탄이를 배워나간다고 했어 그렇죠 모의고사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오우쿠버 선생님은 남고 이제 다른 호의들을 붙일 텐데 그 반대로 하니까 생각해볼 만한 이유는 오우쿠버 선생님이 우구이스탄이의 근처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정도려나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야 오우쿠버 선생님이라면 학생이나 교사를 포함한 여러 방해부들을 배제해 하지만 우구이스탄이 한 명을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모의고사에 불참한다고? 시험 지상주의는 오우쿠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구이스탄이가 애도 아니고 그렇게 병 나가는 게 중요한 건가? 그렇죠 역시 평소에 오우쿠버 선생님하고는 달라 뭔가 이상해 어째서 이번 일에만 특별 조치를 뭐야 이건 오우쿠버 선생님만 대체 뭐가 하고 싶으신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조치를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여기서 발언인가? 이미 끝나는 상태라고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상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이제 발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텐데 발언으로 뭔가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우구이스탄이는 이누바시 대학교 학장의 딸이라고 했던가 그 얘기는 즉 발상의 전환 예? 오우쿠버 선생님들은 아 선생님은 사람들이 우구이스탄이에게 접근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우구이스탄이를 은폐하는 역시 그런 건가? 그 목적은 입시 문제 역시 가무가 이거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구나 설마 느그네끈 위화감의 정치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네요 음 여기서 이제 겐지 겐지는 이런 거를 전부 다 예상하고 있는 건가? 대단하다 정말 있잖아요 리더 타바타 선배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짚서 있네요 아 그거 말이지 뭐 단순한 얘기야 오우쿠버 선생님에게 반발하게 만든다는 거지 어떻게? 오우쿠버 선생님의 악행을 악행을 눈치채게 만드는 거야 악행? 싫다 리더 또 농담만 하고 그래서 무슨 악행? 정리하자면 오우쿠버 선생님은 대학 입시 문제를 사전에 몰래 얻고 있었던 거야 역시 그런 거구나 우구이스탄이를 통해서 얻고 있었던 거야 아 에? 그걸 아 그걸 예상 문제라고 부르면서 자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하긴 그만큼의 이제 우구이스탄이를 그녀의 차가 있는 곳까지 병 나갈 때인 거야 아 차에 데려다주고 이제 고개를 잠깐 내미는 때가 있다고 했죠? 그때구나 아 나는 완전히 그때 무슨 키스라고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즉 아무한테도 의심받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건 그때뿐이니까 말이지 아 그 그 언타가씨가 단 전부 가설했지만 에 뭐야 리더의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하? 지금 타바타 선배는 오크버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위워감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예상문제가 시험 준비에 있어서 너무나도 완벽한다는 거지 헉 프라이드가 높은 그는 선생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려고 할 거야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점을 이용해서 선배의 정의감에 협력을 받으려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가 중지된다는 거구나 오크버 선생님과 아주 약간이라도 다투어진다면 그걸로 오케이 라는 거지 그래도 말이지 그 얘기를 의뢰인이 들으면 분명히 화낼걸요 언타가씨가 부정행에 가담했다니 뭐 괜찮아 우혹이 거짓말이라면 금방 해결될 거야 우구이산이서 아카시도 재밌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이전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구나 이러도 참 못됐다니까 뭐 그렇지 혹시 이제 그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우구이산이랑 오크버 선생님이 둘만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오크버 선생님을 이제 떼어놓으면 우구이산이 혼자 남게 되니까 그때를 노리는 걸까 아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하아 겐지 역시 리더답다고 할까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네 그럼 일단 변경해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다시 고백하는 날 그날 아침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고백을 다시 개최하는 때가 왔습니다만 녹화 시간이 꽤 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번 마칠까 합니다 네 드디어 다음 파트 진정한 고백을 실행시킬 때가 왔습니다 하연 어떻게 될지 무척이 다 기대되네요 네 그런거로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